도수의 아들 아홉 형제는 노해, 노, 노지, 노구를 비롯하여 노만, 노군, 노증, 노판, 노원 등인데요. 첫째 아들인 노해의 후손으로는 고려 때 정승을 지내고 광주군의 봉해진 노만을 일세조로 하는 광주 노시 계통과 대우군 노설을 일세조로 하는 광산도시 두 계통이 있고 교환우시는 고려의 사만계곡 봉신으로 태자 태사에 오른 노강피를 일세조로 하여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풍천도시는 풍천에 새거했던 고려의 국자진사 노율을 안동도시는 고려 때 이부상서를 거쳐 평장사에 오른 노우를 각각 일세조로 하여 세계를 이어오고 있고 경주노시는 조선시대의 청정을 역임한 노종선을 일세조로 하는 계통과 목살을 지낸 노이선을 일세조로 하는 계통이 있다. 연일노시는 고손 노경령을 만경노시는 고려 명종 때 평장사에 올라 만경군의 봉해진 노급청을 국산 노시는 고려 충수광 때 판도 판서를 역임한 노조를 각각 일세조로 하여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